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백의 중요성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내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이 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이름이고 정말 권세 있는 이름인지를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백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고백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고백들 많이 하면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고백을 말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괴핵과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는 부분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아브라함의 자선으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대한 주님의 역사심으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란 역사는 인류 역사상 잊지 않았던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인데 그때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점점 더 그들의 고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가면서 그들의 삶이 뒷걸음치게 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괴핵을 놓치게 되고 삶이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때 실패하도록 디자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뭔가 실패하도록 그리고 항상 불안해하며 어둠 가운데 상처받으며 살도록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속해서 위로 가고 앞으로 가며 빛나는 삶을 살며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추리국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나는 은악의 하나님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혜민이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우와 요단강을 건너게 한 분이 누구신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홍해 바다를 그냥 길을 걷듯이 그렇게 건넜다고요? 대체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우와 아니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가지고는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셨다고요? 그런 신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민족이 되도록 하고 그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풍족한 삶의 터전인 가난한 땅을 주셨다는 거죠 우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요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천하만민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천하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구원자가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개시되어지고 이 구원자가 오셔서 그 구원의 은혜들이 온 민족에게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은 계획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대해서 뭔가 건성으로 덧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사실은 그들은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특별한 사사로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이 삼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선택 받았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할 때 결국은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일명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삼손에게 적용되어졌던 나실인으로서의 삶의 조건들이 있었는데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고 그다음에 시체나 썩은 것들을 손대면 안 됐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고 기준으로서 살아갔었는데 그게 대해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또 자기가 배운 대로 이렇게 해오다가 이게 번거롭기도 하고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아니 다르게도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니 포도주를 마시면 못 돼서 포도주나 독주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썩은 것들 시체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접촉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 머리카락까지도 자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워두신 울타리들을 다하게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21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불레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불레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당시에는 불레새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서 정말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삼손이 그 부르심과 그 계획을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는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냥 눈이 멀어버린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인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무리와 가까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드릴라라는 여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이 드릴라는 불레새 사람이고 그리고는 때로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너 이렇게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캐내지 않으면 너희 집안 다 몰살시켜버릴 거야 이런 어떤 협박도 있기는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바라보는 그의 신, 그의 삶의 목적 그의 삶의 가치가 삼손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삼손을 배신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떨치고 일어나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보여주겠다 하는 더 이상 힘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 힘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걸로 착각했었는데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으로부터 말미암았던 것들을 그가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불레새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가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눈을 빼버립니다 사실은 이미 그의 마음 눈이 어두워진 것이 결국은 삶의 그라는 것으로 나타났던 거죠 우리의 삶의 사실은 내가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고 바르지 못한 관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미 그 전에 내 마음 눈이 멀어져 있다는 것들을 사실은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멀어졌던 것들이 결국은 삶에서 실제적으로 눈이 뽑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고 났더니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멧돌을 그냥 돌리는 거죠 멧돌을 온 힘을 다해서 매일 똑같이 다람쥐 챗바퀴 도는 삶과 같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불레새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힘을 쓰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도 아닌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밑에 땡땡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면 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게 된다 지금 내 앞에 보이고 들리는 것 지금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며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삼손이 그 부르심을 놓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그들이 간과하고 놓쳐버렸을 때 그 부르심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멀리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다가 결국은 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끝난 것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민숙이 21장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동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해서 그들을 인도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 만에 이동하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또 장막 가운데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또 그걸 따라서 이동하다가 또 때로는 한 달 동안 머물기도 하고 그냥 그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것에 온전히 맡기고 누리고 그리고 그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워가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과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준비시켜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점점 더 이것들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는 쉽고 편한 어떤 걸음걸음들이 그냥 있으면 좋겠다라는 느슨한 마음들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애돔 땅을 우회해서 돌리게 된 거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애돔 땅을 왜 우회하게 했냐면 애돔은 애서의 자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애서에게 약속한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부딪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돔 땅은 아예 오히려 오해가 생겨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되면 되지 않으니까 우회하도록 만든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아니 그냥 투덜거리면서 왜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가 라면서 투덜거리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꿀 섞인 과자 맛이 났던 맛날을 먹을 때 그들은 질리지 않았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렸던 이 놀라운 이 맛날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꿀 섞인 과자를 매일 먹는다 하루만 먹어도 질릴 겁니다 당장에 고추장이나 김치 생각이 날 텐데 그런데 매일 먹어도 그들은 질리지 않았고 너무 좋았던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루 동안 그들의 행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공급들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이 싫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공급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는 싫다 제가 말씀의 실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매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실제를 보통 한 2, 3년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말씀의 실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의 실제 한 2년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 똑같은 결론, 똑같은 표현, 똑같은 분위기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2년만 아주 집중해서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의 실제를 이제 녹음을 해서 또 그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딱딱하게 느끼는 부분들은 조금 풀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제가 크리스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대단한 화가가 아주 좋은 명작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뭔가 페인트칠을 또 옆에 덧칠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가지고는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 성도들의 피로를 따라서 그리고 정말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의 원리들을 이렇게 촘촘하게 다루고 또 다루고 다루고 또 다루는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말씀의 실제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주로 치유에 관한 부분이나 부여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회수가 많고 우리는 복음을 전한 자로 부르심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회수가 좀 적은 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조회수가 좀 줄어들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계획들을 놓치게 되면 이제는 말씀이 하찮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늘 들었던 말씀이고 내가 예전에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2000년 동안 신약성계 2000년 동안 구약까지 하면 6000년 동안의 이 기록들 6000년 동안 변한 게 있습니까? 더하거나 뺀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매번 새롭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내게 참된 해답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내가 다음 단계 주님의 인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인식할 때 매번 새로운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과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고백을 하다가 말이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닿아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이제 옛날 생각이랑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광약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약길을 통과해서 대체 어디로 행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행진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옛날이 훨씬 좋았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먹었던 것을 생각나죠 옛날에 봤던 영화,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 옛날에 읽었던 에세이나 수필집들 옛날에 읽었던 심리학 책들 옛날에 읽었던 무슨 꿈을 해몽하는 것들 옛날에 점쳤던 것들, 옛날에 굿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생각납니다 그때 그 무당이 굉장히 용하다고 그랬는데 아유 한 번 가서 다시 한 번 받아볼까 옛날 생각들이 나는 거죠 이거 보게 되면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건 진짜 몸에 힘을 주는 것들 이런 음식들이 이제 점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건 내게 힘을 주지 않는 것 같죠 꼭 진짜 무교병, 아무 맛도 없는 무교병 같은 그런 메시지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은혜가 크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디모데우스 4장 3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하고 자기 사욕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두게 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대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전진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서 다루시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전진하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가지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메시지와 다양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내가 다루어져야만 되고 우리가 함께 전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지금 나를 다루고 지금 나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기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어떤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 생활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잘하다가 결국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방황하는 신앙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듣고 그리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주신 메시지인 거죠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분 결국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이것저것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더니 요한계시록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거지 이 메시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다 싹군들인 거죠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을 깨워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안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더니 요한계시록에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메시지와 비슷한 걸 가르치는 목사나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걸 계속 찾는 거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교회과 부르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숙이 14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리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과 부르심을 잊을 때 상황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데스 반야에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정탐을 먼저 하고 올라가면 어떨까요? 좋다 정탐하고 와라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차라리 그러면 이전에 죽었으면 좋았을까 왜 전쟁하다가 개죽음을 당하도록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과 부르심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차지하라고 이제는 너희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올라가라고 한 겁니다 너희 다음 단계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제는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오해하고 원망하는 거죠 다 죽게 됐구나 다 이제는 고통받게 되었구나 다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구나 이 상황이 다 이제는 다 일거려졌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전진하도록 계속해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위로 가고 앞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거지 실패하도록 상처받도록 문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해서 달려간다 사도바울의 잊어버려야 될 뒤에 것들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아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안디옥에서 그렇게 선지자로 교사로 사양할 때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때 누렸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좋고 그때 누렸던 관계들이 얼마나 좋고 그때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는데 왜 이렇게 저를 사도로 보내셔가지고는 이렇게 제대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 몇몇 사람 없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는 어떤 마음들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바가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영향력과 축복된 삶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것이 내게 무엇을 가져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를 인도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발을 내딛었다면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전진하십시오 보면 끝듯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나니까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옛날처럼 생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옛날처럼 이렇게 했을 때가 좀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은데 옛날처럼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돈을 잘 벌었을 것 같은데 옛날처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랑 더 친하게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흘려보내길 원하는 구원과 평강과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숙이 16장 13, 14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미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 온도 우리에게 기어불어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잊게 되면요 인도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와 말들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자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거지 내 마음에 들도록 이끌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부르심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제는 인도자들의 인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자꾸 뭔가 연약함이나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딴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2004년도에 분당예담교회에서 정말 결단하고 난 이곳에서 처음부터 새로 배우겠다 내가 바닥에서부터 기어서라도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했는데요 김주로 목사님과 최선혜 사모님 큰 호의와 은혜로 제가 2005년도부터 청년부 사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오직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사람 잘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정말 목사님이 맡겨올 만한 그런 좋은 사역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데 사실은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래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주님께서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일에 나는 어떤 도움으로 함께 동력하고 있는지 이런 그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인정받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한지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것이 정말 좋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진우 목사님의 허물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약함이 보이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선택을 하시지?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지?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실까?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제 마음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갈라디아사 1장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다 풀어지더라고요 갈라디아사 1장에 사도바울에게 했던 고백을 주님께서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를, 김진우 목사님이죠 내가 그를 충성되이 여겨 이 복음을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가 알겠는 거예요 제가 아 그렇지 만약에 주님께서 제게 이 복음을 한국 땅에 펼치도록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들을 펼치도록 제게 맡겼다면 저는 아마 조금 더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고 오해가 있다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뭔가 이걸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진우 목사님은 그냥 직진인 거죠 직진, 이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한국 땅에 반드시 필요하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불이익들, 오해들, 비방들 나는 그거 다 맞으면서 나는 전진할 거다 그런 태도로 전진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렇게 해 줄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에게 한국 땅에서 펼치도록 그 통로로 맡겼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다면 그 계획과 부르심에 맞춰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반응하거나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 방향대로 이끌어 가니까 물론 거기에 있어서 어떤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이제는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에 맞지 않는 것에 자꾸 집중하면서 그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사역자들의 말씀이라서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 머뭇거리기도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이라 그래서 기쁨으로 할 수 있게끔 기꺼이 동일한 보조로 행하도록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도록 인도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하늘왕국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제 구원의 은혜들을 마음껏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로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거 우리 그거 바라보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신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였고 함께 준비되어가고 있고 함께 헌신하며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인정받는 거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서 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고백하는지를 잘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훈련 받고 있고 훈련 되어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부르심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지 않는다면 고백은 점점 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좋으냐 나쁘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좋으냐 나쁘냐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이 고백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백한 대로 내 삶의 방향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길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리스의 대사로 부르셨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훈련되어져 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는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요 위대한 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위대한 왕이 얼마만큼 좋은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만큼 땅을 정복했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구약성경에서의 위대한 왕의 조건 중에 하나는 6월절을 회복했냐 아니냐 그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왕은 6월절을 제대로 지켰냐 지켜지지 않았냐 이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첫 열정, 첫 사랑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동안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정말 내게 그분은 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내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거죠 다른 사람이 불려주는 내가 나인 것처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서 몇 마디 하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인 모양이다 라고는 그냥 힘들어하죠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지 말고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획과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 때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그 계획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 상황을 해석합니다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자손의 복을 땅의 복으로 축복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나며 그들이 이전에 누렸던 삶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며 어떻게 그들을 전진시키고 계신지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실패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되고 정말 그리스의 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일어나야만 되고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의 세상의 복음을 더욱더 가져가야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님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옛날에 누렸던 삶을 더욱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문제와 일들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믿음으로 다루고 전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가는 삶에 집중하겠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의 부르심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구원의 통로가 되며 주님 은혜의 통로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